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삼시대 선교. 삼시대 선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예원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19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본부적으로도 5월은 237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이 가족사랑 또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어서 또 어제 주일에는 원리스홀에서 다채로운 선교엑스포가 있었고 오후에는 또 우리 대교구별로 또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과 또 포럼을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또 우리 예원 선교축제까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은 일정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기도 그리고 참석을 바랍니다. 자 선교주일 참 풍성한 강단 말씀을 우리 또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2부 때는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24기도와 보좌의 축복 사동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았고 3부 예배는 양명수 선교사님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는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만 정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보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3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또 나누고 또 지난 5월 1일 담임 목사님 선교 특강이었죠. 3시대 선교 사동전 2장 8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3개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복잡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 3시대를 살릴 또 현장 선교사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부 메시지였던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입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 본부의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24는 24시 기도 안에 있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 만찬과 포럼 시간에 23으로는 안 된다. 23시로는 안 되고 24로. 자 그렇다면 1대지 나의 24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을 잘 안내를 받고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란 날도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지만 특별히 24시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내비게이선도요. 업데이트 안 시키면요.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골목골목으로 해서 굉장히 돌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실수함이 없는 완벽한 24시 영적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있어서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가 내비게이션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딴 길로 헤매듯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는 보좌의 축복과 절대 불가능도 가능으로 체험을 하게 되지만 순간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집중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이 반드시 누려야 했거든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얻는다. 요거 그냥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열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오면 답을 찾으면 되고 갈등 오면 퀭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왔으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난과 강요와 같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그래서 어떤 것도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24를 넘어 이제는 교회 24 교회 24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건물 하나, 좋은 프로그램 하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 썼을 때 마가다라빵에서 로마까지 세계보그마의 플랫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직자들에게도 피체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시태의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2, 3, 7 나라를 살리 성전 렘넌트를 살리 그 성전을 세우는 응답을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 특강 일단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지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우리 예원의 본당이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보금의 센터가 되고 본당이 우리 예원교회가 이 베이스로서 탄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일단은 지원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 무시 못합니다. 일단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양에서 온 그냥 뭐 하찮은 선교사님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인 교회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딱 우리 캠프팀이 갔다 이거 뭐 엄청난 기도 부대가 가는 거죠. 빛의 군단들이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우리 예원교회와 이 시스템과 성도님들과 이 예배 모든 것들을 보고 가는 순간 여러분 절대 그 선교사님 한 번으로 보지 못합니다. 제가 캠프 가면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송하는 교회의 베이스가 탄탄할 때 롱론으로 우리가 이 선교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혼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열한기상 8장 41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전 봉혼 기도가 보면 솔로몬의 요청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애화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봉혼 기도할 때 그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도 선교지만 또 열방이 몰려오는 그런 보금의 센터를 하나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24를 넘어 이제 현장 24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삽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볼 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죠. 그 밭에 얼마나 한다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막대한 손실을 봅니까? 그러나 진짜를 발견한 자는 내 소유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보좌의 축복을 어서 누르냐 현장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담겨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만큼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예트를 뭐 벗겨내야지 이걸 뭐 싸워야지 무너뜨려야지 할 거 없는 겁니다. 보금이 체험되어지는 만큼 당연히 더 좋은 걸 붙잡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 항아리로 어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보아 항아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보금 안에 있는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부 메시지로 이대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는가? 유한보금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양명수 목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교사님이 이 목길 은퇴하신 후에 다른 다르빵하지 않는 교회들을 이렇게 멱고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서 본 것이 깜짝 놀란 부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들을 한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사실은 방황하고 결국 하나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막 아멘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이 육신으로는 죽음의 형벌을 받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는다. 자, 반석의 물을 마셨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사실은 확신이 없는 자들은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큰 죄를 짓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처 해결을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뭐 당당히 그래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시컨했다. 그런데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시컨했어요. 자, 구원 받습니까?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엄청 눌리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경구절 있습니까?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왜? 항상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컨디션 따라 이게 흔들이는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 이뻐하실 것 같고 오늘 내 꼬락선이 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황 따라 흔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 말씀 주셨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아이니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일단 저를 살리는 인생 성구였기 때문에 더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구원 받는구나. 내 수준 상한 컨디션 필요 없는 거다. 아,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것 같고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법적인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을 쳐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대지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죽을 수 없는 예수 영이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예수의 영.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성구로 고른전서 15정 4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살아있는 예수 영이 들어온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접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 어둠 속에 있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짓소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 방종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 자라는 이 두 단어의 원어 헬라오, 피스티스. 같이 가는 거죠. 예수 영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을 잘하고 잘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거듭나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잣대. 정말 이웃 성금이 몸에 배어있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겠습니까? 참 평강, 참 자유, 참 기쁨, 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냐? 이 두 가지 잣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주 예수님. 왜?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죄님을 압니다. 압니다. 그리고 내 죄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합니다. 키워드가 뭐죠? 압니다. 믿습니다. 해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영접을 하는 데서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대지에 법적으로 의인으로 재판받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 1장 18절에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정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법정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정에 법조문을 펴놓고 한 번 따져보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유대인들이 죄의 제목들을 붉은 글씨로 기록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죄가 친혼같이 붉다, 주혼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을 수 없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원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의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70인 제자로 지교회를 위해 70 나라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육적 사역, 영적 사역 또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3대 사역이 뭐냐? 삼중직적 사역이죠. 참 제사장적, 참 선지자, 참 왕적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육적 사역이 무엇이냐?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코치시는,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나가 복음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법정의 의인으로 재판을 받은 자로 오지 예수 이름만 전하는 또 선교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제 세 번째 대제로 삼시대 성교 우리가 5월 1일 주일날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단임학사님 성교특강 통해서 자 오늘 성교사님 여러분 중국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데 100절까지 되는 찬송가 부릅니다. 이야 이거 뭐 몸부림치면서 간신히 불렀는데 찬양이 도자가 분위기가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찬송가 딱 펼쳤을 때 5절까지 나온 찬송가 두 번만 불러도 살짝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한 시간 두 시간은 언제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너무 식어요. 근데 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짜증이 난다.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체질 아닙니까. 보금이 갈급한 현장은요.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는 영적 자세가 다른 겁니다. 목사님께서 중국 신학교 특강 하시면서 아멘 하는 소리 자체가 다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중국 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다릅니다. 이분들은 신학교를 우리가 보통 한 학기를 가면 이분들은 한 학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주 안에 끝내버려야 돼. 한 학기 수업을. 그러면 이제 2박 3일 내일 기차를 타고 오셔요. 내일 기차 타고 와요. 피곤한 상태로 오면 2박 3일 동안 거의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집중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이 달라요. 깜짝깜짝 놀르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러면서 공안이 언제 닥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요. 하는데 불이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메시지 하는데 불이 꺼져버려요. 얼마나 제가 다 마이크도 나가고 불도 꺼지고 깜깜해. 그런데 아무도 요동하지 않아요. 저만 요동해요. 촛불 하나 켜놓고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 그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그냥 또 꺼졌냐 뭐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여러분 아멘이 다르고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 느리고 있지 않냐. 우리의 불평불만이 그냥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왔습니다. 70제자 70지요. 70종족과 70나라. 제25호의 세계 성교대의 주제였던 것처럼 제지종나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지종나.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70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개인화 돼야 되고 내가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장화돼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영향력이 합쳐지다 보면 70종족으로 70나라로 나가 2, 3, 7나라 5총종족 보금화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세히 70이란 숫자 자체가 사실은 몇 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도 외의 평신도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파송시킨 영광스러운 직분 누가 보금홀 직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이 파송이 확대된 거죠. 70인으로. 120신문도로. 3천 제자. 5천 제자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성교사님 만찬가 포럼 시간에 어느 성교사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70제자 일어나면 그 제자가 결국 지역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70지역이 살아나면 70종족이 살릴 거고 70종족이 살아나면 결국 70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70나라.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나부터 70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3시대, 소수집중시대, 중직자시대, 부교육자와 렘너드시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시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수집중시대의 성교의 주체 하나님 이거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교가 우선순위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교제를 축복하시고 그 성교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교 운영은 이미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성경에 이미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성교수 1권 렘너드,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셨고 시대시대마다 언약 잡은 창조적 소수 바로 우리 예원의 성도님이지를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가진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남는 자로 일어나 비추는 남을 자로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백하시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여러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믿음으로 어제 우리가 저희 강서 1대 교구는 칠레 김학영 선교사님과의 선교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인터뷰 방식으로 미리 질문지를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남아메리카의 칠레는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인데 서울, 부산이 한 389km니까 한 400km가 안 되잖아요. 칠레는 남북 길이가 4000km 그런데 사실 엄밀다지면 7000km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버스로 어디 이동하려면 보통 서른, 세네 시간 지진 때문에 사실 기차도 깔 수 없는 나라 버스 안에 휴게실도 있고 버스 안에 화장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칠레 가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손 드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100명이 확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다들 허허 거저 웃지요 이런 분위기 그런데 랩노트가 저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내려면 너 나와 해서 그 랩노트 세워놓고 사진 찍었다니까요. 그래도 랩노트 세대가 선교회 또 하나님께서 차세대 랩노트 차세대 랩노트 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진 찍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선교를 흉내만 내도 정말 축복이라는 것처럼 선교사님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단계선교회 잠깐 캠프 다녀올 수 있지만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반기지 않았던 그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한국인도 아닌 칠레인도 아닌 그 정치성 혼란 속에서 그 현장을 버텨오신 거잖아요. 진짜 존경스러웠습니다. 자 이러한 미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강단 흐름과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직자 시대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로마서 16장 선교 중직자로 목회자가 강단 선교사라면 바로 중직자와 평신도는 현장 선교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7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37명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어제 선교 만찬 때 목사님이 굉장히 뜨끈뜨끈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꺼번에 237명을 사실 세울 그 출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237명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본부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미 파송된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중직자를 먼저 세우고 237명은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명 한 명씩 세워가면서 청사진을 품는 거죠. 237 중직자를 품고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대지로 부교육자와 랩런드 시대 부교육자는 원팀 메이커다. 원팀 뭐죠 여러분? 원맨팀은 한 명이 잘 뛰어서 잘하는 겁니다. 한 명만 딱 튀는 거죠. 그 한 명이 그 팀을 살리는 거. 그런데 원팀은 그 팀원들이 모두 다 함께 원리스를 이어서 그 팀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이 100만 원 헌신한 것보다 열 명이 10만 원씩 100만 원 하는 거. 똑같은 결과지만 열 명이 함께 동참하는 원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는 모든 사람을 함께 성교 소통하고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영적 엑스트. 삶을 사는 거. 자 그렇다면 랩런트 때 뭐냐. 랩런트 요셉 다니엘 공통점. 다 노예고 포로였어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 속에 결코 포로가 아닌 영적 썸이시고 그 현장을 세계에 살릴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교 속에 랩런트들이 늘었던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선교의 기대주인 우리 랩런트를 또 세워나가는 선교의 에이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목사님께서 영어 표현으로 아웃오브더 박스가 뭐죠? 박스에서 벗어나라. 틀에 박힌 사고방식, 고정관념, 진부한 아이디어, 예틀, 떼버려라. 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라는 환상을 주고 우리 예언께 세웠다. 지난 3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 이제 드디어 그 시간표에 왔다는 거죠. 가슴 뛰더라고요. 2023년 내년 그 선교의 원년을 우리가 준비해 그걸 오래 다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창세계 3장, 6장, 11장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열방의식. 이스라엘이 놓쳤던 그 열방의식을 붙잡고 이제는 종교의 틀을 갖고는 237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박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237 나라 오천종족 보그마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므로 237 선교 작품을 남기는 우리 예원의 시대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